KBS E라디오 쿠스피 징크스가 올해도 여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홍사원의 경제쇼에선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습니까? 먼저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울퉁불퉁한 산길이다. 아직 내리막은 아닌데 산길이다. 산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내리막이다라는 이야기는 감히 안 하냐면 원래 주가가 내리막일 때는 금리가 인하돼요. 내리막일 땐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니까 금리의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대체로 보면 되게 시장이 안 좋을 때고요. 그때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 세 번 전진국 금리 아직 한 번 더 아닌 말 그대로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지금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일단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먼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중앙은행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여기서는 이 정도 금리 인상은 괜찮다. 그리고 또 지금은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시기라고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이 단행되냐 안되냐를 앞두고 시장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하는 일이지만 여기서 본격적인 하락세밖에 없고 시장은 줄줄 굴러 떨어진다고 말하려니 너무 경기 여건이 좋다. 이번 우리나라 성장률 작년 4% 나오는 것도 봤고 올해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4%대는 IMF선은 한국 경제 성장률 3.0%로 좀 낮췄어요. 낮췄죠. 작년에 3.3이라고 전망했었는데 3%로 낮추긴 했죠. 그렇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게 전망하는 등 아무튼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기대치들이 약화되긴 했는데 그건 금리 인상한다 그러는 거고 실제로 경제가 정말 불황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런 질문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타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선반영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특수한 내부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더 안 빠지고 우리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수요와 공급, 수급이 안 좋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대한 신규 상장 공모 시장이 열릴 때는 주식 시장에 힘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주식이 들어가니까. 또 거기 그 주식을 사기 위해 다른 주식을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덱스펀드 편입될 거라고도 다들 그러는데 뭐냐 하면 코스피 200지수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을 그냥 자기가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는 펀드들을 인덱스펀드라고 그러는데 저에서도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죠. 거기서 투자하는 돈들만큼 일할 만큼 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전에 인덱스펀드에 편입되었던 종목을 누굴 팔고 그걸 살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가의 미래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아무튼 장안의 화제를 끌 정도로 1경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정도로 몰렸다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주식은 다 말랐다. 말라비틀어지는 중이다라는 것이고 저 돈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풀리고 하면 좀 회복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대한 신규 상장 공모가 나오는 시기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대형 공모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카카오 바이오사이언스나 모호와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미지가 누적된 것 같다. 그때부터 계속 잽에 다운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벌써 한번 해보면 과거부터 보면 SK바이오판도 혹시 기억나세요? 있죠. INT 여기다가 크래프톤 수도 없이 많았어. 크래프톤은 요즘 워낙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갔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해서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1년에 한두 종목 정도 들어오던 그런 대규모 IPO가 지난 2년 사이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건수만 한 열 건이 지금 돼간다. 이게 뭘 뜻하냐. 처음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점점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들어오는 기업들의 사이즈가 더 커졌죠. 그리고 특히 들어오면서 전부 이제는 특례 편입해서 인덱스 편드 편입 이야기가 다 나올 정도의 규모가 큰 종목들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 최상위를 갓날드시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점점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될수록 결국 그 물량을 받아내고 받아내던 시장의 그 강력한 에너지조차 소화 못하는 레벨에 서서히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네. 그러는 걸로 조정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조정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크게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 충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자꾸 자꾸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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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힘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너무 큰 IPO가 들어온 게 아니냐. 작년까지만 해도 또 그렇게 기업고 신규 상장 대형 공모주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워낙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돈들이 많았잖아요.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막 다 들어왔을 정도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올해부터는 그 상황은 좀 이제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닌가 싶다 하고 이제 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니까 유동성이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 공모주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게 주식장을 전체 힘을 꺾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군요. 네. 좀 이렇게 이제 경주마에게 배에다 납덩어리를 달잖아요. 너무 1등하는 경주마에게 납덩어리를 다는 것처럼 납덩어리가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니까 잘 달리던 경주마가 좀 지쳤다 이런 거지 경주마의 발이 꺾였다. 혹은 경주마가 선로를 완전히 이탈했다고 말하기에는 또 경기 지표나 이익이나 지금 요새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사상 최대 매출의 이익들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 저런 기업들의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사회가 2월에 열리거든요. 그렇죠. 원래 연초에 다행이죠. 네. 연초에 다행이죠. 그리고 3월에 보통 주총 3월부터 주총인데 이런 주주총의 시즌들이 시작될 때 주주에 대한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기업이익은 잘 나오면 주주에 대한 보상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다시 옛날처럼 2,500 간다. 예를 들어서 2,200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또 힘은 좋은.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중량.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납덩어리를 좀 매단되다가 갑자기 앞에 좀 돌발 악재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거로 봐야지 여기서 이제 더 나쁜 악재가 터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또 다른 그런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직 생각의 범위 내에 넣지 못하고 있는 악재가 터지면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펀더멘탈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의 건전성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수준 그리고 주주총회라는 시즌에 앞두고서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에 돈이 굉장히 많은 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 희망은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서 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고 지으셨더라고요. 요즘 돈의 흐름에 누가 올라타지 타고 싶지 않아서 안 타나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담은 책인데요. 첫 번째는 이걸 예상하고 쓴 건 정말 저도 아니고요. 연초부터 이렇게 주가 폭락할 줄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폭락장에 대비해라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밀물이 올라타면 정말 정말 힘도 덜 들고 쭉쭉 나가는데 썰물에 빠질 때 자꾸 육질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경제에는 호황과 불황 또는 유동성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 존재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새로운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초정이라는 것을 너무 대비 안 하고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표라는 것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스테이지 1, 그러니까 세 가지의 3부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 1부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우리 시장을 잘 설명하고 이 지표를 보고 투자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수출이 세 달 연속 늘어날 때 주식 사서 성공 확률, 또 그랬을 때의 주식 투자의 성과 반대로 세 달 연속 주식 수출 증가율의 탄력이 세 달 연속 둔화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14%, 13%, 12% 이러면 네 달 데이터가 보면 세 달째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주식 말고 미국 채권, 달러 이런 걸로 스위칭한다고 그러죠. 갈아타기 전략을 하게 될 때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에 대해서 썼던 책이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보면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견딜 수만 있으면 방법인데 이번 장을 보면 알지만 한방에 3,000대에 있었던 게 2,700대까지 폭락하는 이런 시장의 무시무시한 시장의 급등락을 보면서 나는 보통 때는 우리 생활 다 똑같거든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나는 조정시에 좀 사야 되고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보태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한대 맞기 전에 주식시장에 의해서 호되게 혼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 실제로 한번 혼나고 나면 생각이 전혀 바뀌거든요. 타이슨이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말이었는데? 링에 오르기 전에는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한대 맞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나나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타이슨이? 네. 아주 유명한 투자업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정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정말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그때 아는 거지 시장이 쫙 가고 있을 때 세상이 평화로울 때 아 나는 우량주 장기 투자하고 우리 시장에다 돈을 충분히 못 얻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해보는 이야기다. 덕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밝혀내는 방법이 담겨져 있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2부에 걸쳐서 쫙 제가 설명해놨는데 그걸 보면 처음에는 10도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온라인 책이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절망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꼭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생업도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식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생업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뒤에는 비빔밥 전략을 그러니까 다 섞어서 차라리 그렇게 시장을 맞추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가격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자산 대표적인 게 주식이랑 저 딸러잖아요. 또 어떨 때는 주식이랑 부동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투자의 성과를 갖다가 올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쓴 책이어서 최근 조정 장세를 맞아서 대단히 힘들잖아요. 힘든 분들한테 조금 위안도 되고 아 그래 지금 현재 여기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신호가 올 때 내가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계획도 자꾸 한다면 시장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호 그 부재가 그러니까 도내 신호를 포착하는 법에 써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죠. 진짜 포착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포착해요. 그런데 신호도 한 번에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쫙 나오면 되는데 우리도 교통신호를 보면 노란불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노란불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발을 자꾸 올리죠. 그러니까 그거 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신호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주식 매도 신호가 우세해요. 매도 신호가 주식을 팔고 미국 달러 표시 국채라든가 안전자산으로 가세요. 라는 신호가 우세한데 아주 미세하게 제가 책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지표들 중에서 세 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의 지표는 12월 말에 이제 그만 팔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사자. 신호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파란불이 들어오고 아직 둘은 빨간불이죠. 그러면 약간 노란불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지난해 7월부터 나오는 주식 매도 신호는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다. 그런데 예측 출발은 금지지만 노란불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제가 아까 그래서 덕담을 좀 드린 게 서울 연휴 끝나고 우리 덕담을 드린 게 시장이 끝도 없이 빠진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멀리 저기 초록불로 바뀌는 신호들이 신호등 3개 중에서 한 개는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이 고통이나 이 공포가 정말 심각하고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조금 개선될 여지는 보이는 그런 장세라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주식시장 다 떠나고 무슨 주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힘들었던 한 8개월 동안의 초정이 또 저 멀리 터널의 끝이 보이는 기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한국 주식에 이런 말도 하셨어요.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이게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거 그런 기대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문제점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장기 투자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 그야말로 후진적인 자본시장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그런 법체계가 잘 된 나라에서나 하는 얘기지 장기 투자는. 한국 투자는 워낙 한국 자본시장은 기업들이 소액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하도 많아서 장기 투자하면 끝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홍 기자님하고 제가 방송을 할 때 논쟁을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의견이 합치됐어요. 제가 무슨 홍 박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의견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우리 홍 반장님은 기자 특유의 디테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토론이 되는구나 싶은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배당이에요. 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다른 자산하고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배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운 좋게 고후의 그림을 샀다. 고후의 그림을 사면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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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백 하겠네요. 이건 가정이니까요. 샀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고 하면 답이 없죠. 고후의 그림을 가치를 산정한다고 할 때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산정을 하자면 그냥 시장에서 고후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이 많고 이 사람의 극적인 생애와 이 아름다운 화풍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인기는 계속 올라갈 거에요라는 동호 방법밖에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거고 결국 이런 재화들을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희소성이 제일 중요한 재화라고도 많이 부르긴 해요. 그래서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비유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즉 이런 자산을 저희들은 대체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된 자산이라기보다는 전체 자산에서 볼 때 아이오 자산은 현재 시장의 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가격 산정이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만큼 경매나 이런 게 굉장히 뜨겁고 경기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이 사상 최고가로 낙찰됐네 그러잖아요. 이게 경제의 어떤 붐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참 좋은데 이게 정말 이번에 얼마에 낙찰될지는 잘 모르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그런데 우리는 적정 주가에 비해서 지금이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기업들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돈을 버는 기계들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버는 기계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달에 황금알을 몇 개 낳느냐 그리고 그 황금알이 주인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농장에 농장주도 있지만 그 농장주에게 투자를 하려고 돈을 대줬던 저희 같은 주주들한테는 그러면 그 황금알 중에 몇 분의 일 알갱이가 우리한테 오느냐가 투자의 핵심이죠. 그게 배당이군요. 그렇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서 그러면 내가 저 시장에 풀려있는 우리 거위 농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 농장 지분을 내가 사드릴게 이러면 지분을 가치라도 올라가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지는 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배당을 지금 몇 년째 하냐면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96년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52개 주요 선진국 중에 그때 OECD 경제 개발 협력 기구에 가입했을 때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배당 수익률이 바닥에서 두 번째였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꼴찌죠. 이런 레벨로 쭉 가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우리 거위 농장에 투자를 했는데 거위 농장에서 분명히 돌아가는 폼을 보면 저 거위 농장에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게 순도 높은 알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는 이런 한 푼 주는 것도 주주총회 하면서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면서 그냥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하자면 스팸 한 박스만 주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러더라면 그래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거위 농장에 대한 지분이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해요. 무슨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갑자기 조류독감이 다 합쳐서 옆 농장이 거위가 폐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 농장이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올라갈 때 얼른 팔아버려야지 테마가 받쳐져서 유행이 여기 와서 이 가격이 오르면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 거지 이걸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리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 농장이 잘 되는 거랑 주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인 거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 그러면 20년 전에도 1%, 지금도 1%거든요. 그러면 옛날에야 금리 10%일 때 1% 배당은 그래 금리가 높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10% 이자를 놓고 사업하는데 그 이자를 갚아 나가고 채권을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게 우리 거위 농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나 낮은 배당 참을래. 이럴 수 있는데 금리가 지금 다 1, 2%인데도 아직 배당 수익률은 1%다. 또 부채 비율이 옛날 400%였던 게 지금 50%다. 그래도 배당은 1%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하소연이 우리 거위 농장 주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거위 농장에 있는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기 저 멀리서 조류독과 안 걸렸다 그러면 좀 오르면 빨리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라고 하잖아요. 2020년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의 평균적인 주식 보유기간이 얼마냐면 7일. 7일? 너무 짧은데? 단타. 단타. 증권사 주식이 그때 왜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꾸 팔고 사고 하니까 수수료 때문에. 공중 50회전 1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매매가 나니까 증권사들이 그때 2020년, 21년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농장주를 할 말 없냐 하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우리 농장에 지분을 깎고 계신 주주를 잘 대우하고 싶은데 1년에 한 번씩 주주를 모실 때마다 주주가 다 바뀌어. 왜냐하면 7일마다 바뀌니까. 아니, 이건 뭐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동업자로 내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1년마다 오는 사람이 다 달라지고 이 사람들 올 때마다 다른 소리한다. 전번에 온 사람들은 우리 농장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다 팔아버리고 이번에 온 사람은 저는 지금 이번에 농장 가격이 우리 농장 주식 가격이 빠져가지고 속타니까 빨리 자사 좀 매입 안 해주면 저 진짜 여기서 누워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실체는 똑같은데 주주들이 계속 바뀌면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되면 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유, 저 맛있는 거나 대접해서 보내대요. 뜨내기 손님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농장주 입장도 이해되는데 네, 또 거위 농장주님은 또 걱정이 하나 더 있어요. 거위 농장주에게 최대의 걱정은 뭐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상속하려고 봤더니 황금알을 100알을 나면 역시 60알을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귀한 딸, 외동딸에게 또는 외동아들에게 아들이 여러 딸이 여러 데 있으면 더 문제가 커지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좀 더 쪼개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물려주려면 이 거위 농장의 지분 가치가 너무 비싸면 안 되죠. 안 되죠. 세금을 더 많이, 알을 60개 팔아서는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상속하는 해에는 거위를 좀 굶겨서 열 알만 낳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거위 농장이랑 우리 농장에 있는 거위들이 다들 좀 힘이 없을 때 합병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에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 어디를 비유하는지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뭐, 거기죠. 거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요. 작은 데가 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또 중소기업 특례 이런 게 또 거기도 있거든요. 다른 데로는 너무 많이 세지 마시고. 네. 우리 오늘 주식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횡재 아니면 불안. 안정적 성과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면 잘 팔아야 되고 또 반대로 급등한 후에 시장이 더 간다, 더 간다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았어요 하고서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게 그러니까 다 들고 가는,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 현금화하고 또 일부는 달러를 좀 갖고 있고 또는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던가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한번 큰 성과가 났을 때 그다음 수익이 좋은 적이 잘 없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아니 기업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으면 배당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는 거의 농장주님께서 주가 오르는 걸 전혀 바라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별의별 거가 다 나와서 실망을 일부러 시켜. 그래서 주주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980년에 만들었으니까 80년에 투자를 하면 81년부터 한 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주가 한 해 365일에 평균 주가와 그 다음의 평균 주가를 비교하는 식으로 하면 가장 정확한 수익률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연초에 샀으면 얼마다 그러는데 주식을 무슨 연초에 시사로 시작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1년 중에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산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 지난 40년 동안의 주식 시장의 성과를 조사를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 무려 7.5%. 정말 좋은 시장이죠. 그러나 10년 중에 4년에서 5년은 손실. 짧은 기간, 일정 기간에만 그러니까 확 그러니까 수익이 높고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을 놓치면 작년 같은 그런 장을 놓치면 평범한 그냥 거의 2번 중에 한 번은 거의 손실 나는 이런 투자의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란 거고요. 더 나아가서. 4번,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이 4번 있었거든요. 언젤까? 한번 조사해보면 당연히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또 98년. 외환위기 다음 해. 2009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 그리고 아웅산 폭탄 테러 다음 해인 1984년 3조 원. 패턴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을 받아서 이거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싶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게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는 이 이후는 이제 이전과 다를 것 같애라고 싶은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던 시기. 그런 시기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혼란의 시기고 무서워서 한치 앞도 모르는데 무슨 주식을 사나. 주식은 위험해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우리나라 지난 40여 년의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보면 상승률 1, 2, 3, 4회가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간 우상행하는 시장이에요. 어떤 분이 물으면 맞아요. 10년에 한 번씩 오르는 대박장이 있으니까 10년에 한 번 오르는 게 10년에 한 번이 그런데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오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떨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마어마한 큰 성과를 내는 시장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시장이 올 때까지 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언제 오느냐가 아는 방법이 많이 빠져야 오더라. 많이 빠져야 오더라. 그렇죠.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역사에 남을 만한 폭락장 다음 해가 좋다라는 건 그 폭락을 견뎌내야만 수익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장기 투자할 거고 우량 좀 묻어둘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건 알고 그 이야기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분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정말 시장에 대해서 장기간 투자하겠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굳어요.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 입장에서 특히 연초 이후 2021년이 이렇게 진행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 밑에 이 폭락장을 보면서 여기서 나는 전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나는 밤도 잘 잤고 밤에 잠도 잘 잤고 수익률 계산도 안 해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문제없는데 대부분은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속도 상하고 어젠가 며칠 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옆자리에서 전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가 손실이 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부간의 대화가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는 잘 들리는지 그걸 보면서 힘들다. 우리 시장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고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 다 알지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개별 종목. 정말 정말 우량하고 이건 3년 10년을 보유해야 되는 기업들로만 자신의 포트폴리오, 자신의 종목 계좌를 다 채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제가 오늘 소개한 것처럼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꼭 한 주식에 한 자산에 내 재산을 다 올인 그건 왜 그러는데요? 라며 좀 갈아타기도 하고 분산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전략으로 대안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테고 제가 궁금해서 아까 배당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주 입장에서는 오는 주주들이 매년 이렇게 바뀌네요. 매년에 일주일마다 바뀌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모셔야 되는 동업자라고 보기는 동업자로 봐야 되느냐 그냥 뜨내기 손님들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보여지니까는 배당이 낮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한국의 배당률이 그렇게 선입국 중에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배당이 우리는 박한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배당 많이 들어온 코카콜라 이런 데 월마트 이런 데 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배당이 짜요? 그게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 이게 지금 우리 홍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주들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낮은 배당에 길들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근원을 올라가면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년에 한 번 주가 폭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경기라는 게 안정적으로 그냥 근근이 좋은 경기는 잘 없고 호황 후에 불황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 핑계가 이거죠. 기업들의 핑계는 다음에 곧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니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들 망하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배당으로 그렇게 돈을 빼먹으면 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면 다음에 다가올 위기에 우리 회사가 위험에 처하면 주주 모두가 손해다. 따라서 기업 내에 이익을 유보하는 게 그리고 투자를 불황의 투자를 함으로써 경쟁자들을 제치고 또는 무너진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이 주주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배당은 적게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니 그거로 대신 만족감을 찾으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주가가 빠졌는데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지. 배당이라도 주면 안전판이라도 생기는데 그럼 배당도 주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먼 미래는 내가 당신들한테 잘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신뢰가 형성돼 있는가. 아까 제가 했던 그 신뢰 이야기가 지금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없고 기업들은 내부 유보가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황의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게 올 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외환위기였겠죠. 그러나 그 이후 우리 경제 내에 정착됐다고 봐야 될지 자리 잡은 문화가 저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은 전부 경영권 방어용으로 소관을 하고 또 합병용으로 쓰고 거기에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기업의 내재가치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호재가 없는가. 세력이 붙지 않았냐. 테마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런 분들이 다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주일 주식 들고 있다 갈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기 왜 신경을 써. 나의 지금 인사고과를 결정하실 분은 그분이 임명한 본부장님인데 라는 생각들을 회사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문화가 이제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문화 아니겠어요. 결국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됐냐 하면 단기 매매가 세고 더 나가서 시장의 주가의 가격이 하락하면 저평가 됐다고 좋아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추세가 바뀐 걸 인정하고 말해서 내리자. 시장에서 빠져나가자라는 말하는 사람이 더 우세한. 꼭 이 전략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사는 사람도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는 다양한 그런 색깔의 시장이 건전한 시장일 텐데 우리 시장은 변검같이 가면 갈아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휙휙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장이 간다 그러면 우리 동학 주식, 동학 개미 이런 식으로 와 시장에 들어오지만 썰물처럼 빠질 때는 인정사상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1 아니면 0 그죠? 샀다 0. 샀다 0밖에 없는 그 중간에 뭔가 색깔이 좀 섞이는 것 같고 다양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소에 큰 이유도 그런 것 그렇죠. 쏠림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인터넷 게시판 같아요. 거기서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계좌 인증 릴레이였어요. 나 얼마 벌었다.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 올려요. 자기 개인정보만 지우고. 그걸 왜 올린대요? 그걸 왜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커뮤니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커뮤니티인데 주식 인증 계좌 릴레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 얼마 벌었다고? 나 얼마 벌었다고. 그리고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에는 이 좋은 설 연휴에 한강물은 차냐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니 이럴 때 사야 된다는 말이 그 게시판 20줄이면 한두 명도 없는 거죠. 지금 주식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 용자 없나요? 이런 거가 좀 나와야 되는 게 많이 빠지면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 매수하자는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전부 제가 왜 주식을 시작했나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제 계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들 놀라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계좌를 공개한다더니 하고 봤더니 이렇게 깨먹을 수도 있군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거죠. 이런 게시판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거냐면 게임이랑 연상이 되는 거죠. 게임. 게임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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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재밌나봐 하고 우리 모두 다 하고 또 클랜 만들고 하시다가 재미없고 또 요새 성과가 안 좋아하면 클랜 깨지잖아요. 또 같이 게임하시던 또 다섯 명의 멤버들로 이루어지는 그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갑자기 또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의 문화가 투자의 문화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저가 매수도 하고 기업의 내자가치를 본다든가 또는 경제 지표를 본다든가 하는 문화들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장에 좀 뭐랄까요 신호를 주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모멘텀 방향에 베팅하시는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게 맞다 라는 식의 그런 이진수 마인드가 대부분이지 여기 이 정도 빠지면 매력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시장이 물반 고기반인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목소리가 큰 시장이면 이렇게까지 안 빠지겠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 경영진들의 문제도 있고 투자자들의 잘못된 투자 성향 방법들도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 주식시장은 이거 답이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미국 주식들 많이 사잖아요 테슬라 애플 엄청 많이 삽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미국 시장은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정직하고 내가 장기 투자해도 될 만큼 믿어도 되는 그런 시장이냐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미국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주주들이 고통을 느낄 때 그래도 정말 구명의 동화줄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우리 손이라도 잡자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꽤 많죠 그런 기업들이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옛날에 우리랑 똑같았어요 똑같았었는데 거기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980년대 말부터 바뀌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NJR 나비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나비스코 들어봤는데 네 들어보셨죠 크래커 오래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니까 동그란 새카만 크래커 그리고 S담배 그러니까 이게 양대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쿠키 하면 OOO 그리고 담배 하면 셀땡 이렇게 우리 정말 뭐 너무너무 인기 좋은 브랜드잖아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이 회사는 거의 돈 버는 기계였어요 황금화를 낳는 거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대주주가 미국은 또 상속 상속 과정에서 투자자로 변신을 대부분 하면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놔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부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의 오너도 아닌 지분은 아주 적게밖에 안 가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전행을 미두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회사에 별 필요도 없는 골프클럽을 산다든가 호텔을 인수한다든가 각종 행사를 열 때마다 그냥 뭉칫돈을 가져가서 거기서 뿌린다든가 이런 별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터널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업 밑에 터널을 파서 빼먹는다고 그렇게 되니까 주주들이 화가 나죠 너무너무 회사가 이익도 잘 내고 좋은 회사인데 이게 비용이 통제가 안 되는 게 보이고 소문에 따르니까 이 CEO가 맨날 자기를 위한 전용 비행기를 사드리고 호텔을 사드리고 그 좋은 골프클럽을 아예 통째로 샀다더라 이 말을 듣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부글부글할 때 그때 갑자기 문앞에서 야만인이 나타나죠 그 유명한 책이 제목입니다 문앞에 야만인들이라는 책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세계 3대 사모펀드의 하나인 KKR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개 매수에서 적대적 M&A 하겠다 그래서 결국 견욕을 뺏겨요 물론 KKR도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공경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회사를 사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기업이 되게 만원짜리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5천원이나 3천원에 거래가 된다라는 건 야만인을 불러들이게 된다 M&A 해서 괜찮은 브랜드 몇 개만 남기고 다 정리하고 구조조정해버리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브랜드를 조각조각 내서 M&A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서 결국 성과를 내거든요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주가를 공개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두 배 세 배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M&A를 해버리면 여긴 결국 돈을 벌고 나가고 거기 그 회사에 있던 아까 이야기했었던 경영진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같이 이사회 멤버들은 전부 다 잘리고 또는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물론 퇴직금 받아 나가니까 그 사람의 삶이 공공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붙는 거죠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 사람은 경영권을 잃은 사람 낙인을 지키는 거군요 또 공개 매수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이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야라고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낮게 유지되도록 방치하면 주주들이 화를 내면 경영권을 뺏기고 또 낙인이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위험을 아는 거죠 그런데 비해 한국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아직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하는 태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화가 미국은 주가가 빠지면 경영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여기서 더 빠지면 내년에 영림 안 되겠다 그러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내서 자사주를 산다 회사 내에 있는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사주는 회사들까지 나오니까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도 그게 무조건 만능은 아닌데 우리보다는 주주 알기를 좀 무서워한다 그러다 보니 20년 연속 30년 연속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인상한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가 저희 뭐래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으로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길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기업들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이다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는 우리랑 똑같았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식 이런 투자 환경 감안할 때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좋을지 성향이 맞아야 돼요 성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석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당을 가도 이 식당 되게 맛있네 뭘 넣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식당에 지금 고객들이 점심에 몇 번 테이블을 채울까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사 이 식당에 올해 이달 수입은 얼마일까 이런 분석적 사고들이 정착화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회계사분들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건 결국 매출에서 나오는 거니까 매출 잘 나가고 비용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가에 대해서 분석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이 없고 불황이 오면 더 좋죠 왜? 싸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구태어 경제지표 안 봐도 돼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바텀업 워렌버펫처럼 하면 되는 거죠 워렌버펫이 자기가 주식 고르는 기준 이런 거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을 만한 경영진인가 경영진이 경영진이 믿을 만한가 두 번째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여지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새로운 신규 진입자에 의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라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 또는 시장이 시장의 영향력이 훼손될 일은 없는가 이런 걸 점검해서 사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살 때는 이 회사를 상장 폐지시킬 정도로 100% 다 인수해서 자기의 자회사로 만들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는 베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워렌버펫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워렌버펫 스타일의 펀드 투자를 하시려면 조건이 아까 얘기한 분석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 지분을 다 사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길게 해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바텀업 투자 그러니까 개별 종목 분석으로부터 투자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바텀업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식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들을 쫙 보고서 기업들 중에서 살 회사가 많으면 주식에 대해서 비중이 커지면서 나는 주식 올인이 되는 거지 살 회사가 없는 데 사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 아직도 주가가 쌓은 회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좋게 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바텀업 투자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어떠냐를 보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인상한 기업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또 매출액이 꾸준히 그렇게 높아진 기업도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삼성전자조차도 이익이 반토막 나고 또 사상 최대의 이익 이런 일들이 2018, 2019, 2021 불과 4년 사이에 두 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수출보다 먼저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고객이 누구냐 선진국 소비자 아니냐라면서 선진국에 있는 경제 지표들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의 판매량 통계가 매월 보름에 나오거든요 매월 중순에 되게 빨리 나오는 거죠 매월 보름에 나오는 그 통계가 지난해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안타깝게도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쇼핑몰에서 팔리는 물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다 그리고 미국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싸늘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수많은 생산 채널들을 우린 가지고서 선진국 수요가 늘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탁 물량을 밀어내는 걸로 우리가 승부를 보는 나라인데 그 승부를 보는 게 상반기보다는 작년 하반기가 좀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의 모멘텀 경기의 방향성은 약해졌구나 그렇게 약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탑다운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바텀업에 반대가 탑다운 그렇죠. 경기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탑다운 투자자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향식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걸 바텀업이라고 하고 바텀업이죠. 그게 매력이 있죠 큰 전체적인 공개적인 정보 그런 지표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쁘긴 한데 완전히 미련을 버리기에는 아쉬운 아쉬운 그런 정도 아까 그래서 제가 노란불이다 시작에 숨이 상관이네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노란불이다 그랬잖아요 빨간불에서 노란불이 왔는데 이게 다시 내가 착시인지 다시 빨간불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 중에서 한국 주식에 한국 수출에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 그걸 보는 게 탑다운이니까 앞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아 굉장히 나빴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주간이 되게 나빴는데 지난 12월에 좀 좋아지는 징후가 보여요 라고 말하는 신호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 3개 중에 하나가 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30만 불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새 지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만 불만 먼저 팔아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매일 조금씩 사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 달이 됐는데 3개 중에 2개가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20만 불 남은 것 중에 10만 불을 다시 팔아서 한국 주식을 또 적금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나가게 되는 게 스위칭 전략인 거죠 또는 탑다운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의 특성이 이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할 매수해라 한 방에 100% 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3달에 걸쳐서 또는 4달에 걸쳐서 n분의 1씩 4분의 1, 3분의 1씩 이런 식으로 매매해 나가면서 자기가 경제 지표들을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 한 달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포지션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 게 대부분 탑다운 투자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노란색 그 수미상각까지 좋아하는데 분할 매수로 결론이 나니까 약간 좀 허망해지는 것도 좀 있네요 네 한 방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신호라는 게요 긴가민가 할 때는 발을 약간 페달 위에다 얹어놓고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예측 출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거리에서 보통은 파란불인데 좌회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신호등이 있죠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불일 때 이거 분명히 지금 올라가 그렇죠 지금 노란불이야 곧 파란불이야 예측 출발하지 말자 그래서 탑다운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측하려 들지 말고 대응하자 지표를 보고서 대응해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되지 다음 달에는 이 지표가 좋아질 거야 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 지표가 좋아진 지표가 다 나온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세 종류의 부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죠? 우리 다 했죠 작게만 할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부 탑다운 투자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이점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참가자들 중에 일부만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이 전략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듬는 홍 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bia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